오늘 가격 파괴 와이의 주인공. 보기만 해도 군침이 싹 도는 갈비. 먼저 갈비부터 푸짐하게 넣고 버섯 넣고 육수 부으면 진하고 개운한 맛일 품인 갈비탕 완성. 고기 너무 많다. 대박이다. 이것 좀 보세요.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고기가 듬뿍 들어간 갈비탕이 오늘의 주인공. 요즘 갈비탕은 11,000원에서 13,000원 정도에 먹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들 이 갈비탕 얼마로 예상할까요? 뭐야? 고기 완전 많아. 우와. LA 갈비 같은데? LA 갈비탕은 여기 처음인데. 그런 느낌도 있어요? 만원은 넘지 않을까요? 만원에서 만일천 원. 만일천 원? 고기가 많이 늘었다.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일 거라 예상. 갈비탕 한 그릇이? 어디야 여기? 대박! 서프라이즈. 대박 대박 대박. 고고시. 그래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소문이 과연 진짜일지. 달려라 달려 영피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 생생정보에서 나왔는데요. 갈비탕이.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진짜로요? 맞아요. 갈비탕 먹어야죠. 저 같은 경우는 고기 안 좋아하거든요. 절대 물에 빠진 고기 잘 안 먹던데. 물에 빠진 고기. 여기 와서는 먹으면 그날 하루는 진짜 단백질. 저한테는 충분한 것 같아요. 밥 먹으러 식당 많이 다니는데 이 가게에 이렇게 싸게 파는 집은 20밖에 없습니다. 갈비탕이 얼마길래요? 그 정도예요? 네. 추천하고 싶은 가게예요. 아모니 안 될까요? 푸짐한 고기향과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한다는 이곳. 소문이 퍼진 건지 손님들로 가득 찾는데요. 사장님 갈비탕 생겨주세요. 여기에 간식빵 두 개요. 갈비탕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비탕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고기가 끝도 없네. 엄청 많다 야. 아 근데 진짜 고기 만큼 많네. 먹기도 편하네. 여기 고기 진짜 많다. 갈비탕 좋아하시네요. 고기 들어간 건 다 좋아해요. 갈비탕이 맛있네. 뜨끈한 국물에 밥 한 고기 말고요. 깍두기를 올려서. 깍두기까지 착 올리면 바로 환상의 맛. 뜨끈하게 먹을 수 있죠. 제가 여기 살면서요. 갈비탕 응마무시하게 이렇게 싼 가격에 먹은 거 처음이에요. 너무 싸요. 이 경기에 이렇게 싸게 드는 데가 없잖아요. 돈 벌 생각이 없는 건지. 뭘 진짜 장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장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가격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대체 얼마인지 전문가와 함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요. 갈비탕 나왔습니다. 갈비탕. 아니 고기를 이렇게 많이 줘서 되나요? 고기가 아주 절반 고기인데요. 국물보다 고기가 많네요. 행복한 표정. 고기가 좀 이상한데요? 갈비탕 고기가 아니었어요. 보통 갈비탕은 본갈비. 그러니까. 그다음에 참갈비로 사용하는데. 육즙이 풍부해 주로 찜, 탕용으로 쓰이는 본갈비. 뼈가 좀 큰 점잖아요. 찜갈비도 찜, 탕 요리에 쓰이는데요. 가루로 자른 거 아니에요? 이건 꽃갈비로 사용하는. 보통 구이로 사용하거든요. 꽃갈비요? 꽃갈비탕은 주로 구이용으로 먹는다는 거. 더 비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구이용 고기예요, 그럼 이게? 지방들이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꽃갈비거든요. 꽃처럼 딱 나와 있는 지방층들이. 그래서 부드러워요, 상당히. 이 부위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사장님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갈비가. 네. 꽃갈비예요. 네, 꽃갈비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진짜구나. 구이용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곳의 갈비탕에 들어간다는 꽃갈비? 아니, 사장님. 이건 구이용 부위 아닌가요? 보통 이거 구이로 쓴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꽃갈비 구조상 앞뒤 양쪽은 구이용에 약간 부적합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뒤 양쪽에. 조금은 5cm 정도는 저희가 탕갈비로 쓰고 있고요. 육질들은 담백하고 고소한 맛은 갈비탕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특이하게 꽃갈비를 사용한 갈비탕.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을 것 같아요. 더. 여기에 쫄깃한 맛이 치아들이 부닥치잖아요. 그래서 불꽃이 일어나듯이 딱딱딱 씹히는 게 너무 환상적이네요. 표현이... 오늘 전문가님은 좀 남다르시네요. 먹방까지. 오늘 호날담은 엄청납니다. 갈비탕 제대로 드시네요. 오, 면치기. 저기 들어간 면도 잘 치시는... 우리 집점이 저희 집 근처에 있다면 저 단골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얼마일까요? 가격. 갈비탕이 갈비가 많이 들어가고 꽃갈비니까 11,000원? 그래도 가격하니까 10,000원 이하로 한 8,700원? 그 중간 9,900원? 아, 어렵다. 고기의 양도 많고 그다음에 꽃갈비로 사용했잖아요. 가격대를 봤을 때는 제가 한 13,000원? 맞아요. 따로 저렴하게 부른 가격이 13,000원. 그러니까요. 꽃갈비잖아요. 드디어 가격이... 9,900원! 긴장되는 순간... 8,700원! 11,000원! 모두를 놀라게 한 갈비탕의 가격... 6,900원 되시겠습니다. 6,900원? 아, 잠깐만요. 우와. 나오사지. 앞에 일자 빠진 거 아니에요? 진짜 저렴하게. 와, 이렇게 팔면 남득이 없을 것 같은데요. 1,900원? 어떻게 장당하는지 모르겠어요. 포짐한 고기향과 물반, 고기반인 걸로 유명한 갈비탕 한 그릇이 6,900원. 사장님, 이렇게 싸게 파시는 이유가 대체 뭐래요? 왜 이렇게 싸게 파시는 거예요? 아, 예.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전부 힘든 상황에서 제가 다른 타업사하고 어떤 변화가 틀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팔아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돈 벌고 싶지 않으신가요? 돈 벌고 싶죠? 돈 벌고 싶고요. 돈 벌고 싶은데요. 많이 팔면 아무래도 마중이 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던 시기. 살아남으려면 저렴한 가격으로 장사하는 게 최우선이었다는데요. 좋은 걸 싸게 파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특히 고기 유통일을 했던 경험을 통해 식당을 열게 됐고, 덕분에 손님들도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답니다. 양도 엄청 많네요. 진짜 가격이 한 번 놀라고요. 고기 양이 또 엄청 많아서. 고기도 엄청 야들야들한 고기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먹어도 먹어도 끊임없이 나오는 갈비뼈. 아니 대체 고기가 얼마나 들어있길래 그러죠? 우선 6,900원 갈비탕은 고기가 얼마나 들어있을지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건 바로 알아보는 양피디. 고기를 빠짐없이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보니 111g. 111g. 이번에는 다른 갈비탕과 비교해봤는데요. 시중에 13,000원 갈비탕. 거의 두 배죠? 가격이? 아마 고기 양이 더 많겠죠. 당연히 많겠죠. 마찬가지로 고기를 모두 덜어내고 무게를 재어보니. 122g. 가격은 두 배 정도 차이 나지만 고기 양은 큰 차이가 없네요. 소비자들이 드시고요. 만족할 수 있는 양이 그 정도가 됐다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 정도의 양을 저희가 책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땅! 어린이 6개. 아까 우리 꼬마 손님, 어린이 손님을 만족시켰다는 진짜 맛집이에요. 맛있다. 더 어린 손님까지도. 사로잡았네요. 시원하게 드시네요. 설거지하세요 지금 국물 정말 진하고요 시원하고 아주 정말 술 한잔 먹고 속 푸는데도 정말 좋습니다 너무 담백하고 국물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먹었다 하면 피워내는 뚝배기 시원한 갈비탕 맛의 비법 무엇일까요? 저희 집 갈비탕의 비법은 이거입니다 아니 이게 뭐죠? 무 말린 거 아닌가요? 얼핏 봐서는 무언가를 말린 것 같긴 한데 무말랭이요? 무말랭이요? 그 단맛이 완전히 탐축되고 농축되어 있잖아요 그게 끓이면 느끼하다 이런 맛이 아니라 담백한데 깊은 맛이 나네 이런 느낌이 나요 갈비를 푹 삶아낸 뒤 갈비탕 특유의 깊은 맛을 내줄 무말랭이 가득 들어가고요 여기에 마늘, 대파, 무랑 양파까지 들어가면 시원, 담백, 깔끔 국물 맛을 책임져줄 육수가 완성됩니다 뚝배기에 갈비를 나눠 담고 아까 만든 육수를 갈비 위에 부으면 완벽한 국물과 고기의 초화 고기향은 푸짐하면서도 진하고 깊은 맛이 나는 갈비탕 완성 소고기 국밥 두 개요 소고기 국밥 두 개요 소고기 국밥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이곳의 또 다른 대표 메뉴인 소고기 국밥 이것도 인기가 많다는데요 이거 얼마일까요? 너무 저렴하고 굉장히 저렴하고 우리 서민들한테는 최고의 음식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상당히 저렴하다고요? 얼마길래 그러신지 궁금한데요 갈비탕이 6,900원이니까 얼큰한 소고기 국밥 한 그릇에 6,000원 정말 부담없는 가격이네요 맛있겠다 국물 속에 녹아든 무의 시원함과 소고기의 담백함 어느새 날이 저물고 갑자기 더 북적이는 가게 저녁에 특히 인기 많은 메뉴가 있다는데요 사장님 모둠구이 하나 주세요 모둠구이는 또 뭔가요? 고소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차돌박이 부드러워 입안에서 살살 녹는 포갈비 쫀득쫀득한 맛이 일품인 늑간 쌀도 드리고요 단골 회식 메뉴인 육즙 가득한 갈비 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떡갈비도 있어요 됐습니다 갑니다 오 그게 뱃갈비인거구나 너무 즐거우세요 아블링이 아주 상탈인들 안 가지 이렇게 다양한 구이로 한 번에 먹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저렴할까요? 이거 고기인데 저렴하면서도 우리가 푸짐하게 먹고도 또 먹더라도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음식점이기 때문에 맛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고기로 구성된 소 모둠구이 가격은 얼마일까요? 4,500원 할까요? 450g 기준 24,800원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반갑습니다 이 가격에 소고기를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이름분 치면 8,000원 꼴이니까 너무 맛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착한 가격이지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현주염 나오지 않나요? 현주염 잘 드시네요 양입니다 부위별로 나오는 소 모둠구이가 450g에 24,800원 얼큰한 소고기 국밥은 6,000원 고기 듬뿍 담긴 갈비탕은 6,900원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 파헤쳐 뽑읍시다 아, 이거 때문이었네요 스타 상품이 있네요 스타 상품이요? 그건 또 뭐래요? 아, 이게 스타 상품인가요? 스타 상품이 뭐예요? 지금 갈비탕하고 국밥을 저렴하게 해서 스타 상품으로 여러 고객분들이 드시게 하고 그 주 메뉴들 있잖아요 가격대를, 주 가격대를 고기들을 판매를 주로 하는 거죠 낮에는 갈비탕 먹고 저녁에는 또 모든 구이가 생각이 나서 또 다시 왔죠 모든 구이? 처음에는 저렴한 갈비탕을 먹으러 왔다가 다시 식당을 찾아 주 메뉴인 고기를 먹게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스타 상품을 통해 매출 20%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 자,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고기를 한번 보세요 주 메뉴가 지금 고기예요 이게 왜요? 고기를 대량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코스텔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고기 상자들 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한 번 받을 때 한 3톤, 4톤 정도 일반 구매하는 것보다 12%에서 15% 정도 원가 잘감이 되고 있고요 고기 대량 매입 시 15% 정도 저렴하게 그러니까 도매가 수준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족 경영 방식으로 가게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는데요 가게 임대료가 60%나 저렴한 이유도 번화가가 아닌 주택가에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단점도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없는 그래서 저희가 저가로 물건을, 음식을 판매하는 거죠 저희가 입소문이 한 명씩, 한 명씩 나시고 오, 너무 맛있네? 오, 근데 양도 많아 근데 맛있네? 이렇게 하셔서 입소문이 이제 나서 그 시간은 조금 걸렸어요, 사실 좋은 전략을 갖고 계셨네요 맛있어 언제까지 이 가격으로 하실 거예요? 이 가게를 오픈할 때부터 퀄리티 있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팔겠다고 신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갖출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한 한 끝까지 이 가격으로 판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노력과 정성이 가득 담긴 갈비탕 한 그릇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